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체력이 있는지 정말 처음 체력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또 몸매 라인이 좋으신 이현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한 4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전신 운동하는 버피 테스트 그리고 복근 운동할 수 있는 플랭크 그리고 상체 운동할 수 있는 푸시업 그리고 하체 운동을 볼 수 있는 점프 스쿼트 이렇게 4가지를 할건데 한 반씩 나눠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할 때 무릎이 이렇게 모이지 않게 모이거나 너무 벌어지지 않게 이제 한 2초 해주세요 댓글자 링크 대폰 점프 뜨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고 올라오네요 네 자 10초 10초 많이 뛰세요 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5초 아 곡소리가 많이 납니다 멋졌습니다 자 전달해주세요 몇 개 있는지 알려주세요 뉴트리온 타임 뉴트리온 타임 이거 먹고 힘이란다 뉴트리온 타임 네 뉴트리온 우리 이따가 그 우리 또 네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또 이따 제품 소개할 겁니다 예 자 좀 드시면 좀 힘내세요 뉴트리온 힘내시고 다어 95% 바로 혜슬기 명의 있게 까지 보기 시작해서 저거 하나 갖다놔서 보고 있습니다 뉴트리온 타임 2차 1차 2차 3차 1차 1차 2차 2차 3차 4차